아 이쪽 와 합시다 저 어디로 갈래 저는 더는 흐를 수가 없다 영상이예요 우와 저 봐보내네 되게 커 보인다 그죠 이거 빨간거 하나씩 떨어지자 주거봐봐 파란거 보다 안고 가야지 이제 신지 무시 되시면서 오실만해서 욕심이 인태 안 돼 주사님 저 속껍질 안 두껍던가요 저렇게 된거 몰라요 그냥 맛을 있어 그러니까 욕심이 인태 안 돼 죄를 낳고 영광아 술 좀 먹어봐서 좀 줄까요 이거 뭔지요 한 번 까봐 인마 왜 여기서 역전 불러온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